혹시 여러분들 사시면서 몸에 감추고 싶은 흉터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유모차에 거꾸로 타다가 유모차가 뒤집혀져서 한번 여기 턱이 굉장히 크게 찢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턱에도 흉터가 남았더라고요 그때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막 데리고 가서 수면 마취를 해서 꼬매려고 했는데 애가 마취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해롱해롱 되면서 주여 아버지 이러길래 얘가 목사가 되려나 그랬는데 무릎을 꿇고 그냥 응급실 그 침대 침상에서 세 살? 두 살? 세 살 됐던 애가 세 살인가 봅니다 그래서 주여 아버지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방원 흉내 내고 그리고 겨우 재워가지고 꼬맸어요 그런데 흉터가 안 남기를 바른데 흉터가 꽤 깊게 났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래저래 훈련을 받다가 눈에 상처난 것도 아직도 남아있고 또 딘 자국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당직을 하다가도 순간 졸았는데 졸다가 라디에이터에 무릎을 띄은 자국도 있습니다 보초를 설 때 졸면 안 되는데 당직 쓰다가 잠깐 졸다가 딘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여기저기 흉터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흉터는 다 있고 어떤 분은 가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은 또 문신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문신은 이런 형님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한 번 하다 보면 하나 갖고 만족하지 못하나 보다 왜냐하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제 몸에 문신을 하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서 아픈 것이라서 저는 안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본인이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문신 흔적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군인들은 몸에 군인으로서의 흔적을 남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왕과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리라고 다짐했을 때 그 증거로 몸의 특정 부분을 불로 지졌습니다 두 번째로 노예와 종들이 몸에 흔적을 남겨야 했습니다 노예와 종들 보통 이마에 주인의 이름을 찍어서 평생 도망가지 못하고 주인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마에 주인의 이름을 새긴 그 화인을 여기에다가 새기곤 했죠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몸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몸을 믿음의 대상에 드리는 헌신의 표시로 그 몸의 상징을 남겼죠 이집트에 가면 곱틱 그리스찬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과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염적하고 자신이 크리스찬이 될 때 손목에 십자가 표시의 문신을 꼭 새깁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 손목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기 때문에 지닌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육체적인 흔적? 아닐지라도 마음에 다 맘겨진 흔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적인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머리에 쓰셨던 가식한 자국, 두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희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가 나에게 자랑이 된다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육체의 할래는 정말로 보잘것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라는 하나의 표시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할래를 받아라 이것이 너와 나와 약속을 맺는 증거다 라고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라는 표식을 몸에 남겨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계속 할래를 행해왔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는 할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한 나라에 속한 포로로서 살아갈 때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을 알았던 그들은 그 민족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민족의 일원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할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래의 강조점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졌죠 그야말로 유대인이라는 외적인 표지에 지나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귀중하고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사례다가 할래를 받았다고 해서 할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레미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라고 했고 스테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래를 받지 못한 사람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할래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중요한 흔적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에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스티그마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스티그마는 불에 달군 쇠로 소나 말의 엉덩이에 찍어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표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겪은 고난의 상처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지만 그 대가는 매맞는 것과 감옥살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말씀으로 거쳤지만 그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았고 그들에게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가죽줄에 결박된 후에 칙칙질을 당할 위기에도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1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굵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왜 이러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바라볼 때 그 상처 또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끔찍하고 소름 끼치고 서운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겠지만 그가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고 그 흔적을 자랑했던 이유는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른 이에게 가져가기 위해서였죠 바울은 그것들을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의 낙인이라고 했고 영어성경에는 내가 예수님께 속한 것을 보여주는 흉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들은 바울이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지 바울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우리는 어떤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흔적이 뚜렷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호랩산에서 하나님께 부른받았던 모세는 불 속에서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증거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모엘은 밤중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세번이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떼어주신 떡을 먹은 후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우리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 가슴 뭉클하고 눈물 흘렸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기둥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로 초대하셨고 이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뚜렷한 흔적을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삶에 새겨놓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이 있다면 체험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환란이 와도 핏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일할 수 있는 것 더러워지지 않고 어두운 곳을 구석구석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시면 흔적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깨닫지 못했고 어떤 분은 살다 보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도 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귀히 여기며 붙잡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신 사랑의 증거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로운 내재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며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시험 보고 왔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는데 틀렸어 아 그거 알았는데 틀렸어 그러면 우리는 실수로 틀렸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님들이 보통 이런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실수하지 않게 더 준비하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실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 정말 실수로 틀렸다고 얘기를 정말 실수로 여겨서 그거를 아는데 실수로 틀렸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실수로 틀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몰라서 틀렸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요 알면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아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설명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1 더하기 1은 뭐죠? 귀요미죠 깜짝 놀랐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2라고 그런데 여러분 얘기 안 하세요? 귀요미 라고 하기가 좀 부끄러우셨나요? 아니까 2라고 얘기를 합니다 2라고 그런데 잘 몰라요 2라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적이 있느냐? 그런 것은 내가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아 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사랑한다라는 말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있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간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공격과 간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왜 내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입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간증과 삶의 행동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몸의 흔적까지 지니면서 열심히 믿나 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조차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르심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 어떠한 흔적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내 육체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혹시 질병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치유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널때를 따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채움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해결받음의 흔적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흔적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당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이십니다 그 상처는 죄악에 묶여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상처 앞에 도마는 엎드립니다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집중하십시오 도마가 자신을 바라볼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보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나를 집중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 그 사랑의 흔적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겨진 그 부르심의 흔적을 하나하나씩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살을 보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흔적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 주름살 때문에 저 주름살 저 머리의 하얀 흰머리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 자고 머리에 가시관 자고 창에 찔린 그 흔적 때문에 지금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어떤가요? 혹시 십자가의 흔적을 내보이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 그것을 믿는 우리의 영생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져야 할 짐이 있고 걸어가야 할 길도 있고 참고 견뎌야 할 일도 있고 일을 악물며 버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포기할 것도 있고 순서를 바꿔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살아가다 보면 지워지지 않을 상처 남을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그 상처가 그 표식이 새겨질 때는 아플지 몰라도 괴롭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그 흔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자랑이 될 것입니다 군인들의 목에는 군본줄이라는 것을 차고 다닙니다 인식표가 달려있죠 인식표 몇 개 달려있나요?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 저밖에 없죠? 김정석 집사님 군대 갔다 오셨나요? 네 몇 개 달려있던가요? 두 개 왜 두 개인지는 아신가요? 네 여러분 왜 군본줄을 두 개를 주신지 인식표를 두 개를 주는지 아시나요? 거기에는 군본과 이름 혈액형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전투 중에 전사하게 되면 인식표 하나는 전사한 군인의 입에 물려놓고 다른 하나는 가져갑니다 그래서 인식표를 두 개를 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신을 수습할 때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인식표를 늘 몸에 메고 다니는 것은 군인으로서 전투 중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죽음을 준비하며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식표는 군인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나라의 군인인지 비록 내 생명이 끊어져서 길거리에 지금 버려져 있다 할지라도 또한 시간이 흘러서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형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인식표는 군인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느 나라 사람 내가 어느 나라 군인이었다라는 그 흔적 얼마 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께 내보일 흔적이 무엇일까요? 인식표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흐르고 모습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존재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흔적, 인식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하는 인식표가 걸려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인 고난의 흔적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얻은 상처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몸부림과 순종이야말로 부활의 날의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 그 흔적을 보시고 우리를 그분께 속한 자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 참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견뎌야 할 것이 있었지만 견디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가슴 뭉클하고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 찬양을 하며 죽게 두 손 들며 외쳤던 그 순간들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흔적을, 우리의 상처를 자랑스럽게 보이며 부활의 때에 그 흔적과 상처들이 빛으로 빛날 것을 믿으며 견디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되어 이 예물들입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의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식지 않게 하시고 헌신이 떨어지지 않고 늘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